벌써 다음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용 트리 만들려고요. 좀 아트적으로요. 클래식한 것도 좋지만 전 특별한 것이 더 좋아요. 올해는 눈이 덮인 나무가 예뻐 보여요. 포근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예쁘다. 요즘 춘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포근하면 좋겠어요. 눈옷날처럼요. 막냉이가 프렌치 토스트를 해달래요. 형아는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는데요. 계란이 두 개만 남아서 우유를 좀 더 넣어줬어요. 버터 많이 들어간 빵을 도톰하게 잘라야 맛있어요. 빵이 흠뻑 적게 담궈주세요. 스팸팬 물 테스트는 언제나 재밌어요. 약불에서 버터를 녹여주세요. 포크 하나로 끝내는 요리 너무 좋아요. 코스트코 냉동베리 사용했어요. 지난주 고추로 멋 좀 내봤어요. 다녀야. 애기씨. 아이고 누구예요? 담대요. 내가 내놔. 너무 많이 잤어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네가 프렌치 토스트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했다. 난 네가 해줄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잖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3도. 그래? 너는 이렇게 엄마가 따뜻한 음식을 해주니까 체감 온도가 100도 아냐? 엄마가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해주니까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냐고. 엘리씨. 요새 친구들 못 만나서 그렇지? 어제 원하는데. 학교에서? 응. 어제 다음 주일이 죽어서. 크리스마스야. 그니까.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요새 뭐가 제일 재밌어? 징글거리기. 나 살쪘어. 너는 맨날 말만 하면서 엄청 먹잖아. 떨어뜨렸다. 안 떨어뜨렸는데? 어디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응. 단이가 김밥 한 거 보고. 따라일 건데? 오늘 날씨도 없다. 추워서 그렇지. 원래 이런 날에 놀러 와야 되는데. 뭐하고 놀아야 돼 이런 날에? 농구지. 농구? 그냥 코로나 때문에 놀지 못해. 그럼 이뻐. 점심으로 단호박스프 만들려구요. 추운 날씨엔 따끈한 스프가 너무 좋아요. 버터에 양파를 볶아주세요.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서 한 면에 4분씩 익혀주면 껍질 제거하기가 편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덜 익었네요. 생크림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생크림이 모자라 우유도 넣어줬어요. 호박이 익으면 핸드믹스로 갈아주세요. 호박이 너무 좋아서 호박으로 한 건 뭐든 좋아해요. 샐러드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간단 피자빵도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처치골란 치아바타 제거용이에요. 시판 토마토소스 발라줬어요. 냉동고에 소분해둔 모짜렐라 올려줬어요. 확실히 프레시 모짜렐라로 하면 맛있어요. 파슬리 살짝 뿌려주면 끝! 피자빵 오븐에 대기시켜 놓고 명란 파스타도 해줄게요. 저는 동시에 여러 음식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데 다꾸를 보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식어도 되는 음식 먼저 오래 걸리는 음식 우선으로 순서만 잘 정하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깜빡깜빡해서 파스타면 삶거나 밥할 땐 꼭 타이머를 사용해요. 근데요, 알람은 끄고 불은 안 꺼서 밥을 몇 번이나 태웠나 몰라요.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요즘은 저의 느슨해진 모습을 즐겨요. 나이가 들수록 넉넉해지는 거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호박스프는 맛이 끝내줬다는 소문이 파스타 끝나기 5분 전에 피자빵 구웠어요. 동시에 따뜻한 요리 완성! 자, 먹자! 무슨 숲이야? 단어가 숲인데 엄청 맛있다. 맛있지? 음! 왜 다꾸래? 나 얘만 예뻐한다고 차별한다고 가자! 나 억울해. 네가 출연 안 해가지고 억울해. 너 저기 영란 크림 좋아해서 내가 크림을 줬어. 이모가 다 먹을게. 이거 아침이지 난. 점심 뭐야? 좀 더 해줘야 돼요? 아니야, 타벡지도 밥은 너무 졸려? 응.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잘 뻔했는데 마스크 안에다가 침을 뚝 흘려가지고 차가워가지고 내버렸어. 나 빠졌어. 아, 내일모레 또 시험이구나. 응? 왜 여기서 시험이냐? 제 구름이 있어. 응? 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어. 구름이? 오늘 저녁 피자. 다음 주 팔려면 상체해 봐. 진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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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저녁은 낙지볶음 먹으려고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칼질은 왜 이렇게 잼나는 거죠? 왼손잡이라 보기엔 어슬프기 짝이 없는데 말이죠. 처음에 마늘과 파기름 내주면 감칠맛이 나요. 쭈꾸미는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씻은 후 내장, 눈, 꽁지를 떼주세요. 늘 하는 음식은 손에 익어서 계량을 안 하게 돼요. 어떨 땐 간 보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식탁에서 간이 딱 맞으면 혼자 감탄해요.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주부 23년 반차예요. 연륜이 생길만 하죠? 오늘은 좀 국물 많게 볶아서 소면을 비벼 먹으려 해요. 콩나물 데치는 김에 콩나물국도 끓일게요. 세상에나 계란 4개 중에 3개가 쌍랑이에요. 자니야! 수돗 CVT 지금 отноŽ pérez demands 마늘 주문하면 머리 자른 거라고? 익스큐즈 유! 어머니, 길게 자르라며 아, 귀여워. 그래. 자, 먹자. 옆모닝도 다 없었잖아. 아, 그러네. 잘했어요. 손아벌이 두 개는. 두 개는. 쌍란 너무 웃기지? 내가 계란을 4개 깼는데 다 쌍란이야. 쌍란이야? 깜짝 놀랐어. 이런 경우가 있냐? 쌍란이야, 도면 짤 먹을까? 응. 너 키 많이 컸다, 안 그러셔? 키 엄청 컸대. 아, 그래? 너 한 달 넘게 안 간 거지? 두 달. 너 머리를 안 짤는 지가 두 달이 없어? 응. 맛있어. 나는 콩나물 진짜 좋아하지. 응. 형 밥 안 먹을 거야? 여보. 소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거기, 소면이 있어. 완전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엄마의 센스가 최고지? 반응 없는 아로유라. 와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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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 온 날이에요. 이 집에 설경이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나 너무 아름다워요. 코로나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먼 훗날 추워서 더 아름다웠었다고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 quotidien.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